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의료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주제를 더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방송에서 자율주행자동차 를 다룬 것은 처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야나 영역을 계속적으로 확중해 나가다 보면 통합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안목이나 시야 투자결정에서 이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자동차 방금 테슬라에서 이제 최신 버전 그러니까 자율주행자동차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이 7월 1일 날 여러분들 북미 지역에서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핸드프리 손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 자동차를 몰아본 사람들의 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동영상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엑서 구 트위트가 갖고 있는 파워라는 것은 보도가 되기 전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테슬라 자율주행당타 팔로알토하고 샌프란시스코의 1시간 정도의 핸드프리 손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최신 버전의 여러분들 그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 내용이 이렇게 올라 있네요. 홀마 카달로그라는 분이 이제 자기 차가 테슬라인데 테슬라에서 이렇게 이제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여기 사람이 앉아 계시고 한 시간 동안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손을 쓰지 않고 자기 집 자동차라는 글라지까지 올 때까지를 한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헤이 실리콘밸리 이렇게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풀셀프 드라이빙입니다. 풀셀프 드라이버 FSD 앞으로 직장에 통근하시는데 그냥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차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시내 주행도 어마어마하게 잘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분은 앉아서 손 쓰지 않고 그냥 앞만 보면서 그냥 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번에 공개되는 것이 12.4.2 버전인가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면서 사용해 봤는데 7월 1일 날 이제 기술에 조회가 있고 호기심이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테슬라가 최신 버전을 여러분들 FSD 최신 버전을 공개하니까 바로 그것을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시내 주행이나 이런 걸 한 사람들이 뭐 수천 수백 명이 여러분들 이렇게 다 올렸네요. 테슬라의 FSD 풀셀프 드라이브 12.4.2 버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드라이브를 해봤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야간에 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전부가 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테슬라 주식을 좋아하신 분이 계시구나 테슬라 주식을 좋아하신 분들은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도 테슬라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 겁니다. 이 보시면 풀셀프 드라이빙인 FSD 소프트웨이 최신 업데이트로 북미 지역의 일반 테슬라 소유자들에게 롤아웃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날 발표가 됐네요. FSD 12.4.2 사용자들은 초기 주행에서 개입이 필요 없었다고 보고했고 이것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내 주행도 잘하고 대단한 시대가 열리겠네요. 자동차 운전할 필요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꺼이 돈을 지불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시내 주행도 꽤 잘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하이웨이도 어마어마하게 잘 다니는 아주 흡족한 그런 경험담을 대부분 다 올렸네요. 궁금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여기 보시면 FSD 최신 모델 12.4.2를 누르게 되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7월 1일 날 여러분들 공개가 돼가 사람들이 이용한 것은 2단계까지입니다. 복수의 자동화 기능이 작동되지만 운전자의 감시와 조작이 필요한 단계. 그러나 손은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핸드프리.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면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느 수준까지 발전됐냐 이렇게 보면 현재 자율주행 2단계 레벨 2 단계니까 가야 될 길이 아직 멉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손만 쓰지 않고 그냥 자동차 다닐 수가 있으니까. 테슬라는 전 세계의 테슬라 차량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개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의 오토파일럿을 완전 자율주행 FSD 풀 셀프 드라임으로 발전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이제 후기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성능에 만족하네. 완전한 핸드프리 자율주행은 아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팔로워할 때의 샌프란시스과에 한 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한 시간 걸리는데 충분하게 핸드프리 상태로 차를 직장까지 집에서 직장 가는 길이 단순하게 되면 더 쉽겠죠. 완전한 핸드프리 자율주행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주제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제 좀 바꾸기 전에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 받아 추천받아서 이렇게 구입하신 분 받아 고마워하시니까 여러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 이제 후반전은 한 1시간 정도 제가 방송을 드렸는데 오늘 후반전은 이 의료 분쟁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조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